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AI 스타트업인 Organize를 창업한 이창수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여쭤보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서 해외에 창업이든 취업이든 뭔가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 네. 한 절반 정도는 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 스타트업으로 옮겨서 스타트업을 뭔가 경험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두 번째가 훨씬 좀 적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2004년 1월의 사진이고요. 제가 한국에서 현대생이었고 전산학을 전공했고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여러 사람들과 비슷하게 큰 회사에 취직을 해서 신입사원 연수받을 때 사진이거든요. 2004년 1월만 해도 사실 제가 지금 2019년이니까 15년 뒤에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 창업을 할지 그것도 심지어 두 번째나 창업을 할지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이 1도 없었고 그래서 다른 누구들처럼 10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사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런데 2014년 8월에 제가 창업했던 파이브락스라는 회사가 미국의 탭조이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돼서 미국에 건너가게 됐고요. 이 사진은 인수가 되고 난 다음에 2014년 8월에 인수가 됐는데 2014년 9월에 미국 회사들은 옵사이트라는 걸 하거든요. 옵사이트가 뭐냐면 미국 회사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오피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탭조이 같은 경우도 원래 보스톤에 엔지니어링 오피스가 있었고 본사는 샌프란시스코였고 아틀란타에도 또 오피스가 있었고 그러는데 서울에 있는 오피스를 또 산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많은 회사를. 그래서 너네들끼리 친해야지 일을 잘하고 또 같은 통합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 옵사이트를 하자라고 해서 갔던 게 이때 사진이고요. 보시면 다른 일반 실리콘밸리 회사보다는 백인이 좀 많습니다. 보통 실리콘밸리 회사는 인도계를 중심으로는 아시안이 훨씬 많은데 여기 보스톤에 오피스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15년을 쭉 돌이켜봤더니 한국에서 창업했던 회사가 파이브락스였고 파이브락스를 일본에서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인수가 돼서 미국의 탭조이 취업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탭조이를 나와서 실리콘밸리 창업한 회사가 AI인 올거나이즈이고 이 올거나이즈인 회사는 지금 한국과 일본을 다시 창업을 해서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내서 제가 취업을 했던 회사를 보니 한국에서는 SK텔레콤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게임온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15년 동안에 직장인으로 취업을 해서 살았던 건 한 6년 반 그리고 창업을 해서 살았던 기간이 한 9년 반 정도 되고 지금 애니메이션이 약간 제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는데 가족적인 일을 보면 제가 첫째는 일본에 있을 때 임신을 해서 나왔고요. 둘째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막내는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한국, 일본, 미국에서 창업 환경, 취업 환경, 직장 생활 투자 받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늘 그 말씀을 주로 드릴 건데 개인적으로는 한국, 일본, 미국에서 예를 들면 산부인과에 초음파는 어느 나라는 몇 달에 한 번씩 찍는다. 애들 쿠폰은 어떻게 준다. 이런 것들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여가부나 이런 데서 행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니 스타트업이라는 책을 번역한 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제일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은 이거거든요. 왜 또 창업했냐. 창업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이제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엑싯도 했는데 왜 또 창업했냐. 그게 힘든데 심지어 왜 또 그거를 한국에 와서 하지 않고 미국에 됐냐. 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인 어디서 살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인수될 때는 VP로 들어갔었고요. 인수되고 나서는 이제 승진을 해서 SVP가 됐는데 이제 SVP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그냥 베이스 셀러리예요. 이건 베이스 셀러리니까 이제 연에 총 받는 금액은 여기서 뭐 1.5배, 2.5배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괜찮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창업을 했던 이유는 그 메가트렌드라고 제가 여기 썼는데요. 이제 메가트렌드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네. 무슨 일을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거는 저기 위에 있는 두 개거든요.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 인터섹션에 있는 걸 찾으려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창업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아니면 뭐 내가 스타트업으로 가거나 이제 다른 이직을 하는 거가 창업의 어떤 진검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위에 것도 물론 있지만 밑에 거거든요. 저게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사장이 원함이 아니에요. 저게 시장이 원함입니다. 네. 시장이 원하는 걸 하셔야 되고요. 저 세 개의 인터섹션에 있는 걸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창업이 되었건 취업이 되었건 근데 그 시장이 원한다는 게 뭐냐면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회사 한 곳에서 엄청 오랫동안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만 계속 오랫동안 만나면 밖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난 여기 밖에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시장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거 앞으로 10년, 15년, 20년 동안에 우와 이게 1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할 만한 게 메가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가 이 메가트렌드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저보다는 좀 더 유명하신 분이죠. 네. 제가 존경하는 손정혁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봐도 저기 이제 발표 자료에 쓰이는 게 일본어인데 AI 스베때노 산교가 사이테이기 사례루 이게 위에 써있습니다. AI가 전체의 산업을 재정해한다. 중요한 거는 전체 산업이라는 거거든요. 일부의 산업이 아니다. 야 AI가 뭐 하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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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겠지 뭐 우리 하는 건 별 상관없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잘못된 순간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AI가 모든 산업을 바꿀 거고 거기에 대한 임팩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회사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한 회사는 올거나이즈 라는 회사입니다. 올거나이즈는 뭘 하냐면 AI에 집중을 하고요. 그 중 AI 안에서도 NLU라고 하는 자연 언어 이해의 AI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더 이 NLU AI를 기업에 제공하는 B2B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듀플렉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구글 듀플렉스는 AI가 실제 또 전화를 사용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바꿀지 이제 컨슈머 입장에서에 대한 얘기인데 그 잠깐 비디오를 좀 틀어주시겠어요? 주플렉스 처음 보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I'm calling to book a woma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 Sure give me one second. Mhm.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1 15 p.m.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네, 이거 보시면 왼쪽에 말하는 게 AI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미 테스트를 시작했고, 픽셀폰을 가진 사용자는 자기가 구글 어시스턴트한테 언제 어떤 레스토랑, 헤어살롱을 예약해줘 라고 하면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주는 겁니다. 생각해보시면 이거는 컨슈머, 개인을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발표하면서 구글의 CEO인 순다 비차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 아직도 60%의 스몰 비즈니스는 예약 시스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B2B의 비즈니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비즈니스에서 이런 듀플렉스가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무슨 사고 났어요. 이 플랜 바꿔주세요. 이런 거 전화해서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같은 기술이 사실 비즈니스 속에 적용되면 이런 걸 기다릴 필요가 없이 비즈니스에서 AI가 전화를 받아서 이런 걸 다 처리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올거나이즈가 하고 있는 그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넘어갈 때 소리를 좀 키워주시겠어요? 네, I want to add my son to the plan. I can help you to add a dependent. Please let me know the dependent's age, name, and gender. His name's Ian, and he's a boy. Three. Ian, three years old male. Do you want to proceed and add the dependent to your dental PPO plan? Yes. Successfully add it.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help you with? No. Thank you and have a great day. 네, 이것도 라이브 데모고요. 이제 저기 보험사 쪽에 있는 거가 다 AI입니다. AI가 사람이 하는 말을 전화로 다 알아듣고 야, 내 아들 추가해줘. 다 추가해주는 거고요. 네, 이런 형태가 자연어의 AI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뒷단에 있는 기술에서 제가 짧게 자연어 AI가 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기술이 있어요? 이게 가능하냐? 예를 들면, 골절을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3일간 입원했어요. 보험비 청구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AI가 이게 아, 보험비를 청구하려고 하는 거구나. 골절이 실제 일어난 병명이구나.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한 거구나. 이런 중요한 키워드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이런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를 네임댄티 트랙 고니션이라고 하고 이 말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인텐스라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가 일단 제일 큰 NLU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NLU의 원천 기술을 Organize가 개발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거는 챗봇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챗봇 되게 많고 잘 안되지 않아? 네, 잘 안되는 게 지금 정답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챗봇들이 아직까지 이런 기술들을 결합하지 않은 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골절에서 똑같이 얘기했는데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이런 형태의 챗봇입니다. 제가 아직 배우지 못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장이 초기라서 그런 거고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훨씬 좋아지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저희 제품과 비교를 보시면 되고 이 영어에 같은 경우에는 그 Bank of America에서 나온 Erika라는 게 제일 잘 되는 챗봇 중에 하나인데요. 이 경우만 해도 Any Mutual Fund Recommendation? 이렇게 물어봤을 때 Mutual Fund 같은 걸 잘 이해를 못하죠. 저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에 넘어가기 전에 이런 기업 내에 이런 AI를 도입하는데 크게 관심이 있으시다. 이 자연화 AI로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Organize로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디 살고 무슨 일을 할까 관련해서 임정우 센터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있었어요. 2014년도에 한국에서 창업했던 파이브락스가 미국에 팔렸는데 왜 그 뒤에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날까요? 5년이나 지났는데 왜 파이브락스 이후에 그런 케이스가 안 생길까요? 그런데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 보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크로스워더 딜이 너무 어려워서 굳이 그거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일단 제가 경험한 생각인데 이건 좀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파이브락스 탭 쪽의 인수 케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창업하고 일본에서 투자를 받아서 일본에서 꽤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했고 그러고 미국을 진출하려고 열심히 삽질을 하던 중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공부했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미국에 가서 뭘 해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실리콘밸리에서 먼저 창업했던 다른 선배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 명 만나보고 면접 보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 하고 있던 중에 그러면 제휴 회사를 찾아서 우리 서비스 그냥 다 넘기고 어떻게든 뭔가 거리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던 중에 2014년 3월에 제가 한 네 군데 회사를 실리콘밸리에서 만나서 이런 이런 제휴를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 그 일주일 동안에 만난 네 군데 회사에서 세 군데 회사가 저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I opened to an M&A 라고 딱 미팅이 끝나자마자 아니면 미팅을 하는 중에 코어포렛 디벨로먼트 하는 사람들이 부르더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자 한 명한테 데이트 신청을 받으면 천생연분일 수도 있지만 인기가 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자 여러 명한테 많이 데이트 신청을 받았다라고 하면 인기 있는 남자일 확률이 높은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로 M&A가 진짜 일어날 만한 건가 아닌가 이거 너무 헛 뭐라 하지 김치국물 맛있는 거 아닌가 라는 거는 뭔가 되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회사들이 비슷한 호퍼를 주면 이건 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비행기표를 대줄 테니까 그럼 너희 팀에 주요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좀 이렇게 발표를 깊게 해봐 라고 했고 발표를 하고 나면 네 LOI라는 걸 봤습니다. 저희는 이게 다섯 페이지 짜리였는데 여기에 좀 주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딜은 전체 스탁으로만 한다 아니면 스탁과 캐시를 썩는다 전체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잡는다 이거 하고 나면 뭐 락컵은 몇 년이 걸린다 뭐 이런 것들 일단 여기 들어가고요. 이게 받은 입장에서는 오 이거 받으면 이제 거의 다 된 건가 막 다섯 장짜리에 막 써있으니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천만의 말씀이고 이건 진짜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저기 네고시에이션의 점이 세 개가 아니라 한 300개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계속 네고시에이션을 합니다.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저희가 한국 회사인데 일본에서 투자를 받아서 미국 회사가 사니까 그 미국 회사는 뭐 이렇게 관련해서 세금 이슈가 생기면 한국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미국에도 보고를 해야 돼요. 저희 투자자는 한국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일본에도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잘 몰라요. 일본 회사는 한국의 세금 이슈 뭐가 있을 수 있지? 미국 회사는 또 한국의 세금 이슈 뭐가 있을 수 있지? 이게 딜이 사인이 끝나고 나면 땅땅땅 너네 세금 이슈 이거니까 땅 해결해 절대 그렇게 안 되고요. 한 5년의 기간 동안에 국세청이 언제 와서 무슨 이슈를 끄집어낼지 모르는데 무슨 이슈를 끄집어낼지 모르는 그 이슈에 대해서 너가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를 적어 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나면 마지막에는 저희 케이스는 영어로 150장짜리의 계약서가 나왔고요. 그 150장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서 딜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제일 처음 만난 거는 3월이었고 이제 발표한 건 8월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주변에 다른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빠른 거다. 1년 반 2년이 걸리는 경우도 되게 많다. 라고 하시고요. 언어 문화 세금 법률 뭐 하나도 쉬운 이슈가 없어요. 제 경우만 말씀을 드려봐도 이 딜을 처음 하면서 저는 랩스 앤 워런티가 무슨 말인지 처음 배웠어요. 랩스 앤 워런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5년 안에 뭐 무슨 무슨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조그만 거 하나라도 다 적어. 진술엔 보장이거든요. 스케줄도 무슨 말인지 처음 알았어요. 뒤에 이제 계약서 뒤에 별청으로 룬 A, B, C, D 이제 이런 거 스케줄이라고 하는데 자꾸 스케줄 알려달라 그래서 나 언제까지 해줄게 아 스케줄이 그게 아닌 다른 거구나 언어 차이도 이렇게 크고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도 또 이런 케이스를 처음 겪으면은 잘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여기 이분이 한국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죠. 노정석 대표님이시고 저랑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노정석 대표님이랑 공동 창업을 하게 된 것도 상당히 우연이었어요.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저희 형이 이제 결혼을 해서 우연히 들어왔는데 그때 어떻게 우연히 약속이 잡혀서 만나서 어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건데 같이 하자 라고 해서 같이 하게 됐고 두 번째는 글로벌 브레인의 유리모토 대표님이신데 유리모토 대표님을 사실 만나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일이 쭉 있을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거였는데 어떻게 만났냐 이런 행사였어요. 이런 스타트업 행사였고 제가 연사로 나가기로 되어 있었고 이제 그때 이 방 뒤에 스피커룸에서 이렇게 막 메일을 쓰고 있는데 다들 젊은 한국 사람인데 나이 든 일본 분이 한 명 딱 있는 거예요. 나이 든 일본 사람이 한국 스타트업 행사에 1회인데 지금 이거 왔으면 그냥 VC다 바로 그래서 가서 이제 어 우리 서비 소개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아 바쁘니까 나중에 해달래요. 아 안된다 지금 바쁘고 딴 데 가야 되니까 그냥 금방 한 5분이면 된다고 5분이면 들어보라고 그래서 바로 피치하고 다음날 바로 후속 미팅하고 네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바로 숫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분이 별로 안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은 네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는지 모를 텐데 글로벌 브레인에 있던 스즈키 상이라는 분이고요. 지금 미치비시 UFC 그룹에 이제 그 자회사의 대표로 가셨어요. 제가 이분 얘기를 왜 하냐면 인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아까 세금 이슈율을 엄청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다 잘 되고 나서 이제 제가 탭조이 아예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있던 시절 즈음에 막 갑자기 메일이 왔어요. 이제 일본에서 일본 VC가 이제 한국 회사를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미국에 팔렸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일본 양쪽에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서류 하나가 뭔가 빠졌었나 봐요. 이게 빠졌는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기한을 지나서 내야 되는 세금의 양이 뭔가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게 또 계약서상 원칙적으로는 뭐 미국에서 내야 되고 뭐 일본에서 내야 되고 많은 복잡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즈키 상이 전화로 어떡하냐 뭐 막 얘기해 탭조이 얘기해 이러고 저는 탭조이 임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탭조이 이제 CF한테 가서 이런 식으로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 막 중간에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되게 솔직한 인정은 저는 뭐 곧 다음 회사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고 탭조에서 아무 일 잘 지내고 있었고 뭐 몇 년 지나고 와서 이제 와서 하니까 너무 귀찮았지만 귀찮았지만 되게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스즈키상이 그래서 이제 이 중간에서 어떻게 어떻게 잘 처리해가지고 정말 잘 처리해서 그 내야 되는 거를 이제 이 다른 거를 되게 작은 금액을 내는 걸 잘 커버가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지금 글로벌 브레일 나와서 미치 비시 UFC 그룹의 이제 자회사의 대표로 계신데 이분이 지금 또 얼그나이즈랑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데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는요. 이게 이제 미국에 되게 많이 하는 표현인데 Don't burn your bridge처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연을 맺을 때보다 이제 뭔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때 이제 기존에 같이 사업적으로 맺었던 관계들의 케어를 되게 잘 못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고 제가 뭐 이걸 너무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저도 그 당시에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좀 성의 없이 팔 뻔했던 거를 잘 마무리가 돼서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게 좋은 인연을 이어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파이브락스 때 투자하셨던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건을 이제 또 다 투자자로 들어와 계시고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지금 물건에 다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마지막에 인연을 넣은 이유는 뭐냐 해외 창업 취업 관심 있으신 분 오늘 맺은 인연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5년 뒤 10년 뒤를 얘기하실 때 오늘 실리콘밸리 한국인에서 우연히 맺었던 그 인연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는 적극 채용 중이니까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